2천만 원 명품? 한우 세트? 가자! 아이쿠! 직원들 안녕! 제이제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유튜브 초창기에 이런 콘텐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랜덤박스! 이름 그대로 박스를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박스에는 랜덤하게 물건들이 들어있는 뭐 이름하여 가차템! 제가 그때 명품 시계들이 나온다 그래서 시계 랜덤박스를 단계별로 구매해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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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깠는데 이름 모를 브랜드 시계가 나왔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 콘텐츠에 달렸던 댓글들도 그렇고 여태까지 리얼리뷰를 하면서 많은 제군들이 이 리뷰를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제이제이의 리얼리뷰!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랜덤 투 유! 리뷰입니다. 제이제이티비! 약간 이 랜덤박스 콘텐츠람은 흑우를 인식하는 인식이 죽어서 저도 사실 너무나도 하고 싶고 이런 거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아 근데 어차피 흑우잖아. 어차피 흑우래매 나 흑우래매. 자 그래서 바로 그냥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고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이 랜덤 투 유! 인터넷에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단돈 5,000원에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랜덤박스를 돌려요. 그러면 5,000원을 냈는데 에어팟이 나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이패드가 나옵니다. 크으... 아니 5,000원에 나온다고? 아이패드를 냉간한 거 살리면 100만원 넘잖아. 그럼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 명품이 나오기도 했고 노트북부터 해서 뭐 청소기부터 해서 이것저것 정말 고가의 전자제품이나 물건들이 반돈 5,000원에 당첨이 된다고 광고를 합니다. 아니 근데 랜덤박스라고 하면은 보권도 뒤에다가 확률을 적어놓잖아요? 보권도 확률을 공개하기 마련인데 광고 속에서는 자막으로 당첨 확률이 낮습니다 뭐 이런 것도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사람들은 솔직히 뭐 여러 번 속아봤기 때문에 에이 그러고서 넘겨요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하나만 해볼까? 호기심에 5천 원을 긁었다가 아 이거 별로 안 좋은데 만 원만 더 해볼까? 만오천 원 긁었다가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옳다고? 금방 늘어나는 거거든요 아무튼 지금부터 랜덤 투유 앱을 설치하고 크기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하고 싶다기보단 여러분들 요청이 그동안 워낙 많았으니까 이만큼이나 있었으니까 하는 거예요 자 랜덤 투유 를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생각보다 이용자가 많습니다 이게 다운로드가 100만이 넘어 그러면은 100만 명이 5천 원씩만 썼다고 생각을 하면은 얼마야? 정신 싸리석존! 아무튼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랜덤 투유 5천 원 이상의 모든 가치 5천 원 미만으로 나한테 돌아올 일은 없다고 시작할 때부터 그냥 딱 너한테 이득을 주겠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5천 원으로 어떤 물건들에 도전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뭐 2천만 원 명품? 한우 세트? 큐테크 G9 안마 의자 에스프레소 머신도 있고 내 여자친구가 되게 갖고 싶어 했었는데 구찌! 옆에 정가가 있는데 280만 원짜리래 엘지전자 그랜 레트로 냉장고 트롬 건조기 구찌 스물 벨트백부터 해서 발 마사지기 야 액션캐! 캣타워는 만두야 만두! 캣타워 필요해요? 필요 없는 거 같은데? 뭐 아무튼 다들 뭐 몇십만 원에서 많이 넘어갈 때는 뭐 200만 원 이상을 고가하는 고가의 제품들이고 옆에 이제 트레이드라는 이 란에 가보면은 바리로션 공기청정기 그리고 욜로 마이크 2세대 무선충전 패드 뭐 요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런 애들만 걸리고 얘네들이 과연 걸릴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박스를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막 10개 사는 것보다 운이 좋은 사람들이라면은 한 두개만 딱 사도 좋은 게 걸릴 수 있어 그런 의미에서 저는 딱 두 개만 한번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해도 만원이에요 만원이면 국밥을 한 그릇 한다고 자 두 개 샀습니다 두 개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스 가자 첫 번째 상품 퐁당 동키 밀크 퍼펙트 리페어 크림 근데 정가가 4만 2천 원이라고 합니다 동키 밀크 퍼펙트 네이버 최저가는 이겁니다 2만 7천 9백 30원 화장품 회사의 이름이 어 퐁당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어 사실 저는 처음 들어요 살짝 좀 재고 처리의 느낌도 나 아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5천 원 써서 지금 4만 몇 천 원 짜리 나왔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오 미싼 거 나왔어 근데 이게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이거 리뷰하기 전에 랜덤 투유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여기저기 막 협업 업체들을 찾고 있더라고 그런 데서 이제 재고 처리 같은 거 이게 헐값에 받아서 5천 원에 판매하는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랜덤박스 가자 한 두 개만 딱 사도 좋은 게 걸릴 수 있어 줄라이미 퍼퓸 헤어세럼 정가는 2만 천 원 네이버 최저가로 14,240원 짜리입니다 브랜드도 일단은 처음 보는 브랜드입니다 누구냐 너 조금 방향성을 바꿔볼까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브랜드는 몇 개나 나올까? 자 그러면은 3만 원은 채워야죠 네 2만 원만 더 해봅시다 구매 완료! 4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하나씩 열어봅시다 열기 청소기 어? 사이오스 트리상카 올인원 모이스처 라이저 세트 최저가 11,190원 아 근데 왜 저한테 필요한 건 안 나올까요? 자 다음 거 열어봅시다 레츠 두! 레츠 고! 무설탕 칠리 소스 앤 케첩 세트 이게 칠리 소스랑 케첩이랑 같이 들어있어서 8,900원이면은 어 뭐 그래요? 예 비싼 거 한 번만 딱 나와라 다음 거! 나와라 이제 홍삼 스틱 10개짜리 광북은 또 들어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오케이 자 마지막 하나 더 열어봅시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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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퓸 샤워젤 디어마이디어 아니 근데 이거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5,000원을 주고 계속해서 구매를 하는데 다 막 2만원짜리, 3만원짜리, 4만원짜리 뭐 싸봐야 8,000원, 9,000원짜리 랜덤튜 회사에서는 도대체 뭐가 남는 건지 간혹 가다가는 들어봄직한 브랜드가 한두 번 껴있는데 나머지는 다 어떻게 처음 보는 브랜드들이긴 합니다 와 근데 어떻게 진짜 필요한 게 하나도 안 나오냐 필요한 거 아쉽죠? 딱 2만원만 넣어볼까요? 그럼 5만원 딱 최고 트러플 푸빵 트러플이야? 차랭 발각질 제거하는 그 현무암 같이 생긴 돌멩이인데 근데 뭐 아무튼 예 다음 거 친환경 유아 씻기 쿠션 클렌징 브러쉬 왜 이렇게 화장품이 많이 나올까요? 로그인을 하면은 제가 남성인 게 정보가 입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로 필요 없는 거 위주로 주나? 자 일단 하나 더 열어볼게요 시카 크림 유수분 밸런스 화장품만 나와 네 말도 안 되는 게임은 누가 만든 거야? 트레이드? 이거 뭐 바꾸는 건가? 한번 해봐요 나 이거 괜찮은 거 같거든? 무선 고속 충전 되는 거? 얘가 42,000원짜리다 트레이드 신청 아 뭐야 신청만 완료된 거야? 바로 바뀌는 게 아니구나 트레이드를 거절하셨습니다 그쵸? 나한테도 안 바꾸겠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아홉 열 개를 뽑았는데 저한테 딱 필요하다 이런 거는 잘 안 나오는 거 같아요 그냥 이걸로 거의 뭐 털어보면 찍어야겠는데요? 그렇지만 얘를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클로버 황급 잠깐만 내가 5,000원을 주고 샀는데 환급될 때는 2,500원이야 그러니까 반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를 환급을 할 줄 알았지? 마! 안 해 인마 내가 지금 5만 원 긁은 거 같다가 흑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여기서 흑우짓을 더하진 않지 왜냐면은 만약에 이거를 다 2,500 클로버으로 바꿔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모아가지고 또 사 그러면은 25,000원어치 또 랜덤박스를 구매할 수 있겠죠? 그럼 거기다 또 필요 없는 게 계속 나올 거야 그러면은 그 필요 없는 것들끼리 모아가지고 또 환불해 금액이 점점 줄어들고 내 돈이 팍팍팍팍 까여 나간다 2,500원 2,500원 모아서 5,000원 뽑았는데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만약에 홍삼이랑 칠리 케첩 세트 팔았는데 또 칠리 케첩 세트 나오면 어떡해? 요런 느낌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근데 5만 원이면은 꽤 큰 금액을 사용을 한 건데 뭔가 좀 이렇다 할 만한 고가의 제품이 나오진 않네요 약 10만 원 채울까? 스탑잇. 게 좀 헬스. 오케이! 가자 총괄장전! 후회하게 되실 거예요. 뿅! 오 마이 갓! 화장품이야 씨... 안 보다가 안 보다가 지금 터진 것 같아 딱 보면은 멀티비타민 미네랄! 광동이 그 회사 아니에요? 옥수수 수염차? 광동이 이게 랜덤 투유랑 이렇게 손을 좀 잡았나 보다. 단백질 스낵 저당 시리즈 3팩! 오메가3 구미 라바! 총속이 딱 나오면은 소리 지를 거야. 어린먹는 소리! 한입에 퐁당 4봉지 세트! 밀라이트 에너제티 14개입! 소화 건강 수분 건강 쭈르 세트! 자 클로버 교환권! 그니까 다시 한 번 뭐 다시 돌리기 뭐 요런 느낌으로다가 음 그래도 손에는 안 보게 5천 원을 주긴 좋네요. 랍스터 마스크팩? 랍스터 마스크팩이야? 자 마지막! 끝났어! 아 클로버 교환권! 교환권 있었으니까 그걸로 마지막 거 합시다. 클로버 사용해서 자 마지막 박스 과연! 과연! 아직 한 마리 안 할까? 피부가 당기고 건조할 데가 없는데 왜! 나 꽉 지출! 행복할 수가 없어! 랜덤 투 유 어플을 오늘 이렇게 제가 10만 원어치나 구매를 해본 결과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사실 여기에 있는 이 제품들이 다 5천 원 이상의 값어치를 하는 건지 제가 알 길이 없잖아요? 얼마에 들어갖고 뭐 떨이로 들어간 걸 수도 있고 뭐 재고 처리한 걸 수도 있고 이거는 모르는데 그렇다고 아 내가 필요 없는 것들이야 해서 다 클로버로 환전을 하면은 계속해서 하다보면은 결국에는 뭐 상품 제대로 건지는 게 한 두 개도 없이 끝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도박이나 이런 거에 좀 약하신 분들이 한 번 건드렸다가는 이거는 그냥 여기에 드린 돈 그냥 다 잃고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차라리 그냥 5천 원짜리 랜덤박스를 구매해서 까가지고 그거를 바로 배송만 해주면 오히려 저는 더 좋을 것 같은데 좀 뭔가 위험한 도박 같은 시스템에 포함된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10만 원을 이렇게 흑우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제 얘기가 흑우인 것은 인정은 하지만 더 흑우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이 상품들 모두 다 배송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배송비 3천 원을 내야 돼. 그러면 상품을 20개 갚아 일단 5개씩밖에 묶은 배송이 안 된다면 배송비를 4번을 내야 돼요. 배송비가 12,000원을 또 내야 된다고. 유통 이런 거 다 묶어서 보내줘야 되지 않나?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네요. 배송비로도 돈을 버는 느낌이지? 이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오는 거 아니냐? 배송신청을 몇 번을 해야 돼? 이거 아까우니까 가입하면 막 천클로버 준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냥 사용해버리겠습니다. 네 번째 지금 배송을 하는데 게이지가 추가가 돼. 배송 게이지가 또 있어. 결국에 다섯 번 해야 돼. 배송비도 15,000원을 써야 돼. 참 많은 시스템들이 숨어 있네요. 이건 너무 한 거 아니냐고. 총 다섯 번에 걸쳐서 배송 신청을 했고 포인트 1,000원 썼으니까 14,000원을 더 썼습니다. 이런 시스템이라면 배송비를 계속해서 많이 낼 바에야 그냥 괜찮은 거 하나 고르자 하고선 더욱더 청소기 청소기 에스프레소 머신 운이 좋은 사람들이라면 한 두 개만 사도 좋은 게 걸릴 수 안 나오네요. 네. 몇 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걸까요? 얼마. 자 도착 아 박스를 다섯 개 나눠서 배송을 했는데 한 날짜에 동시간에 동시에 이렇게 올 거면 큰 박스 하나에 이렇게 하고도 배송비를 조금 덜 받았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배송비만 이거 얼마 썼는지 알아? 하나에 3,000원씩 배송비 지금 15,000원 한 달에 왔는데? 어 자 열어볼게요. 자 고발란스 플러스 고단백 스낵 다이어트 스낵이래요. 그래서 뭐 치즈맛 칠리맛 스티넛 버터맛 이렇게 해서 칼로리가 한 봉지에 거의 한 100칼로리에서 130칼로리 정도 어 치커스 같이 생겼어요. 맛있어? 음 맛은 있네. 자 그리고 밀라이트 에너제티 물에다가 타먹는 바로 형태로 돼 있는 거 자 그리고 스네일 뉴트리션 퍼밍 크림 자 그리고 요거 트러플 그 풋바 그냥 돌덩이를 파는 게 아니었네 받아보니까 비누에요. 비누 이 부분으로 각질 있는데로 막 문질러는 거야. 긁히면서 또 비누도 되는 일석이조 네 잘 쓰겠습니다. 아 피지 도둑 쿠션 클렌징 브러쉬 음 이렇게 실리콘 홀로 돼 있어가지고 안에 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기층이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선물이에요. 이거 화장실 때 쓰세요. 자 그리고 홍삼스틱 어 그래도 유통기한은 꽤 긴데요? 2022년 11월까지 자 그리고 닥터 세트아웃 시 시바 아 시카 크림 자 그리고 이거는 다이어트 칠리 소스랑 케찹 칼로리가 요게 다 해서 39칼로리 사실 저는 집에 스리라차 소스가 있어요. 그거는 0칼로리에요 0칼로리 광동 멀티비타민 미네랄 랍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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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 야 랍스터 그림이 딱 이게 쩝쩝 짭짜름한 냄새가 나요. 그렇다고 막 비린내가 나진 않고요. 어 근데 이렇게 축축한 팩 처음 해봐 내가 축축해 짭짤 자 그리고 소화 건강 쮤르 소화계 연어 닭고기 맛이래요. 이거 맛있어? 잘 먹네. 줄라이미 퍼퓸 헤어셀러 요거 선물이에요. 퍼퓸 샤워젤 자 그리고 킵쿨 앤 오션크림 요거는 데오드란트 요거 선물이에요. 별프렌즈 어린이용 식기 유아용 식기 나한테 필요한 것은 정착 그렇게 많이 없어요. 과거 501 애프터 쉐이브 레드 사이노스를 해야 할까요? 우로스 비슷해 보이는 요거 이거보다 해보시면 돼 뒤에서 펌프질을 하면 부풀어 오른데 하얀 거 누르면 공개 빠져 신기하지 이렇게 해서 화장실 때 유용하게 쓸 수 있겠네 너무 주려고 내가 산 거야 입만 벌리면 자 이렇게 노트북이나 청소기를 사실 뽑고 싶어서 약 10만원을 들여서 도전을 해봤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랜덤박스의 특성인 것 같아요 확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첨 확률은 거의 뭐 복권 정도로 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20번을 돌렸는데 우와 싶은 게 하나도 안 나왔잖아 10만원을 넘게 들여서 수많은 물건들을 받으니까 손해본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거는 사실상 나오기가 어려운 시스템인 것 같다 오늘의 결론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돈을 모아서 마트 가서 사자 제이제의 리얼리뷰 다음 시간에는 더욱 신박한 제품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이군들 안녕히 계시게 제이군들 안녕히 계십시오